자, 수상을 계속 이어가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석 감독님. 네, 싸움의 기술.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요. 액션 영화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김희석 감독님. 그리고 김민준 프로듀서. 김민준 감독님 먼저 했고요. 이어서. 김민준 프로듀서에서도. 네, 맞으셨고요. 네, 엘리베이터 원래의 시선을 영화에서 시나리오 출연. 네, 감독까지 같은 강원래씨도 지금. 아유, 우리 강원래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원래의 시선. 원래부터 감독님이 하고 싶은데요. 성황 배로 갑니다. 다 대단을 하는 우리 강원래씨, 시선을 축하드립니다. 자, 오디션 커플이라는 신선의 유튜브 영화를 만든 민준기 감독님까지. 요즘에 유튜브 시대인데, 우리 민준기 감독님의 오디션 커플이라는 멋진 유튜브 영화로 나는 주목을 들고 있습니다. 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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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단히 다 들어볼까요? 우리 조수빈 아나운서가 오늘 중심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예. 김희선 감독님. 감독만 하시다가 한번 수상소감 하시는 분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Nursilon입니다. ENTRY anim하십시오. biased만מים.